나 벗겨줄까? 나 벗겨줄까? 왜 이렇게 굉장히? 아니 물 들어있으면 안 돼 대단히 다만 모르겠어요 자 잘가 키위를 오랜만에 먹어보네 키위를 오랜만에 먹어보네 키위 아 딱딱하다 깽깽이는 또 감자 감자 보다 벗기잖아 그니까니 깽깽이다 아니 이게 뭐지 이거 이거 그린 키위네 그린 키위 그린 키위라고 하네 이거 갈로 벗겨냐? 켜 자 켜 엄마야 먹어 자 이마 이거 먹었어 나 벗겨 내가 뚜껑에 먹었어 여기 나 벗겨 뚜껑에 그린 키위 그린 키위가 잘 안 익었나? 응 자 이마 그린 키위가 잘 안 익었나? 너도 먹어 먹어 알아봐 알아듣다 왜 아이고 어떡해 그냥 먹어 왜 그냥 먹어 끝에 그냥 이불을 뜯어봐 캠퍼가 그냥 응 음 음 음 음 말랑말랑 이걸로 말랑말랑 이걸로 말랑말랑 이걸로 가봐 그럼 까기 쉽지 아니 처음에 그린 키위를 사까 골드 키위를 사까 했는데 그냥 그린 키가 좀 싸니까 싼걸로 사신대 이걸로 이게 더 다음에는 골드 키위를 사야되겠다 아휴 아휴 얘가 먹을수 네 내다 먹어 먹아라 네 라도베이크 먹먹을께요 네 이거 라도땀 다 단단해 다 마셔 감자 감자 완전 단단해 감자부터는 더 뺑뺑 그러니까 감자도 더 뺑뺑하겠나 잘 안익었는지 잘 안익었는지 잘 안익었는지 자 아우 괜한 것도 껍질 벗기는 게 힘들다 어우 씨발 괜한 껍질 벗기기야 너무 힘들어 안 돼 힘들게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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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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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